새벽 새벽이야 뭐가? 내 이름 강새벽 새벽 좋다 너는? 지영 뭐냐? 나랑 하자 나랑 하자 내가 왜? 너 이름이 뭐냐? 이유는 알아서 뭐하게 이런 건 뭐하겠냐? 그러지? 그러지마 비싸게 뭐? 부탁인데 나 좀 내버려줄래? 나한테 멈춰와서 맑은 건 너야 내 이름 좋아하네 뭐랄 건데? 뭘 그렇게 서줘? 넌 날 그렇게 죽이고 싶냐? 우리 딱 한 판으로 끝내자 다 걸고 딱 한 판만 애기 무슨 애기? 다른 사람들한테 못해보는 애기 어차피 우리 중에 하나는 여기서 죽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든 다시 얼굴 보고 윗망할 일은 없잖아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라든지 제주도 제주도? 같이 제주도나 갈래? 나 둘 다는 못 나가는구나 넌 왜 나랑 하고 싶은데? 넌 왜 나한테 하자고 했는데? 너밖에 없었어 같이 해줄 거 같은 사람이 나도 지금 그래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 테니까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써서 돼 무슨 수로 써서 돼 너 뭐하는 거야? 내가 전화해 너 뭐하는 듯이냐고 너는 한 달에 내가 고마워할 줄 알지? 다시 던져 혼자 갱통 잡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 난 없어 난 없어 넌 여기서 나가 있는 거 있지만 난 없어 난 없어 너는 꼭 살아서 나가 그래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찾고 돼지도 있고 고마워 강재병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먹기 날씨 고마워 날씨 날씨 하나도 날씨 너무 안 좋지 날씨 넌